안녕하세요. 류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Q 4급 전문 파트 1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상, 마다이후드 이전, 예예, 틱틱.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동사의 중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동사를 붙여서 같이 쓰는 걸 동사의 중첩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한글자짜리 동사, 어려운 말로는 단음절 동사라고 하죠. 한글자짜리 동사는 AA식으로 칸칸, 뒤에 거 경성으로 읽죠. AA식으로 중첩하여 주고 두 글자짜리 동사죠. 옌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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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옌지우가 아니라 옌지우, 옌지우, AB, AB식으로 중첩해 주시되요. 그럼 왜 동사를 중첩시켜 주냐? 의미가 달라져요. 하나로 썼을 때와 두 개로 썼을 때 시간의 짧음, 시험삼아 해보다, 완곡한 어투, 홀가분하거나 내키는 대로 하다라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네 가지를 우리말로 줄이면 그냥 좀 해보세요. 좀 드셔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말로 좀 이라고 하면 된다. 자, 시간의 짧음 하나하나 그냥 보고 갑시다. 워치와이 멘쩌우죠? 마상지우, 호일라이나 좀 걸으러 좀 이라고 그래요. 좀 걸으러 밖에 갈게요. 곧 돌아와요. 시간이 짧음을 나타나는 거고요. 시험삼아 해보다. 이 옷 좀 입어보세요. 역시 좀이죠. 시험삼아 해보다의 뜻이고요. 세 번째는 완곡한 어투. 이 옷 어떤 거 한번 입어보세요. 대부분 뒤에 느낌표나 물음표로 넣을 때 완곡한 어투를 나타내는 거고요. 네 번째, 홀가분하거나 내키는 대로 하다. 시우시더스 허, 타시환, 틱틱, 인유에. 휴식 시간에 그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악을 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부 다 이 네 가지의 의미는 좀 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럼 문제의 세 단어들을 살펴봅시다. 다이프 의사죠. 이지앤 의견이에요. 예이의 할아버지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죠. 틱틱. 듣다니까 할아버지를 듣다는 말이 안 되죠. 목적을 가져줘야 하는데. 그럼 뭐예요? 닥터 마의 의견을 좀 듣고 샹, 조동사니까 동사 앞에 와야죠. 부서니까. 듣고 싶습니다. 누가? 주어. 예이의. 예이의 샹, 틱틱. 마다. 이지앤. 이게 정답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문제의 정답은 예이의 샹, 틱틱. 마다. 이지앤. 할아버지는 닥터 마의 의사선생님 마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하십니다. 좀 들어보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했죠. 동사 중첩에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의 짧음 시험 삼아 해보다. 그 다음에 완곡한 어투. 홀가분한 느낌을 주는 것.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로 한마디로 줄이면 좀 이라는 뜻이죠. 먼저 문제부터 보죠. 더. 사무진. 쿨어. 찌동.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어요. 문제 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정태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태보호의 의미는요.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도 있고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도 있어요. 첫 번째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뒤에 대부분 형용사사죠. 보세요. 형태. 주어, 동사, 더, 형용사사죠. 혹은 주어, 부사나 조동사. 부사가 붙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부서라고 하죠. 부사가 붙고 그 다음에 동사, 더, 형용사사죠일 경우에는 대부분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되고요. 그 예문을 한번 봅시다.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 형식별 예문. 주어, 동사, 더, 플러스, 형용사사죠. 타, 창, 더, 이, 오메이. 여기가 형용사사조죠. 왜 사조라고 그러냐. 흔히 요오메이를 꾸며주는 편정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편정사조라는 건 쉽게 말해도 우리말의 주종이다. 뭐가 주예요. 요오메이가 주고 정도부사 흔히 종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번째는 부사가 오고 동사, 더, 형용사사조죠. 타, 이딕렁 부사죠. 치, 더, 헌, 콰이. 이렇게 돼서 그는 틀멋이 빨리 탈 수 있을 것입니다. 판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번째로는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이때는 첫번째 형식은 주어, 동사, 타는데 뒷부분. 보호 부분이 주술사조냐. 형용사사조. 여기서는 주로 형용사와 보호로 이루어진 형보사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동사사조가 온다. 아까는 뒷부분이 뭐였어요. 형용사사조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술사조, 형보사조, 동사사조가 오는 경우에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를 나타낸다. 물론 이 결과에는 정도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주어, 동사, 타워, 주술사조. 따자, 또, 시어, 더, 뚜주, 텅. 웃었는데 웃느라 배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웃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웃었냐면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죠. 그런데 그걸 우리말로 하려면 그냥 모두 웃느라 배가 아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말로 표현할 때 그는 웃는데 웃는 정도가 배가 아팠습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라고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문 봅시다. 형용사사조와 동사사조가 왔죠. 웜은 치다. SV에 더는 정태보호나 정도보호를 나타내는 조사고죠. 많이 질러. 여기 형용사와 VC가 다시 와서 형용사사조, 형보사조가 정태보호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해서 형용사사조가 정태보호로 쓰인 거죠. 그래서 평가, 판단,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문제에 나오는 주요 단어 봅시다. 다시 문제입니다. 다시 문제 보죠. 러거는 있어도 러더라는 정태보호는 없으니까 당연히 더와 붙을 수 있는 것은 지둥밖에 없죠. 어머니는 흥분하여서 우셨습니다. 지둥 더 콜러 아니면 우실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니까 해석은 우리말 해석은 타무, 진, 지둥 더 콜러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문제의 정답은 타무, 진, 지둥 더 콜러예요. 정태보호 동작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 자, 뭘로 알 수 있다? 뒷부분이 동사사조, 형형사, 형보사조 물론 앞부분은 동사이죠. 형보사조 혹은 추술사조일 때는 동작의 결과이고 뒷부분이 동사일 때 앞부분이 동사나 형형사고 뒷부분이 형형사 사조일 때는 평가나 판단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문제를 보시죠. 류싱더 잉유예 나스 땅시 쇠 한번 풀어보세요. 수고들 하셨어요. 사실 이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런데 이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의 학습 포인트 부서의 순서예요. 복잡한 관용어의 순서와 복잡한 부서의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장문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죠. 부서의 배열 순서는요. 시간, 장소, 범위나 어기, 정도, 그 다음에 정태, 동작자를 묘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이에요. 목적, 근거, 대상, 그 다음에 서술어가 와요. 어렵죠. 어렵죠. 자, 시간이 와요. 진티엔이죠. 진티엔 그 다음에 장소 자이자 리 장소죠. 범위 도 정도 헌 정태, 동작자를 묘사하니까 덫자 붙죠. 그쵸? 싱펀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 방향이나 근거, 대상, 수어. 이 수어를 이 많은 종류의 부서들이 수식을 해 주는 거예요. 총 몇 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의 부서들이 이 수어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시간, 장소, 범위, 정도, 정태, 목적, 근거, 대상, 서술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걸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걸 외워버리세요. 진티엔 자이자 리 오늘 집에서 또 헌 싱펀더 모두 다 흥분해서 끊다수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한 사람을 공격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티엔 자이자 리 또 헌 싱펀더 끊다수어 모두 다 흥분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순서를 외워놓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이 순서가 절대적이냐? 꼭 절대적일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다는 거죠. 보세요. 일부 성분은 필요에 따라 바꿔 쓸 수 있다. 정장 이것은 샤오. 다, 또, 짤. 자어 좋았다. 일상 장소와 범위가 바뀌었죠. 진장 더. 자어 좋았죠. 작업대에서 긴장한 채 줘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바뀌었느냐? 예를 강조해 주니라고 바뀐 거예요. 하루 종일이라는 말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문장의 순서는 시간, 장소, 범위, 정도, 정태, 목적어, 서술어로 나온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오늘 문제의 세 단어들 한번 봅시다. 류싱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유행하다. 인유의 음악이죠. 땅스 당시 그때. 쥐 가장 제일 대단히 매우 이런 뜻이죠. 다시 문제 봅시다. 류싱 더. 인유의. 나스 땅스. 쥐. 더 붙었으니까 뒤에 명사성분 인유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시간 정도가 류싱을 꾸며 주잖아요. 물론 류싱 더 까지가 이 부분들이 인유의 수준에 관여하는데 류싱을 꾸며 주는 건 시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도가 나옵니다. 장소는 없는 거고. 여기서 붙여 놓았으니까 다행이지. 띄어 놓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류싱 더 인유의가 많겠죠. 어떤 음악이냐? 가장 유명했던. 저것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유행했던 음악입니다. 나스 땅스. 쥐. 류싱 더. 인유의.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의 정답은 나스 땅스. 쥐. 류싱 더. 인유의. 다. 강조했던 부분은 시간이 정도보다 앞에 온다. 여러 종류의 부서가 쓰였을 때요. 부서의 배율 순서 확인하셔야 돼요. 시간. 장소. 범위. 정도. 그 다음에 더 붙는 정태라고 그래요. 더 붙는 부서어.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그 다음에 중심어가 온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먼저 문제 보시죠. 타. 난 쑤. 쥐. 더. 두 주. 요. 디아. 자, 풀어보세요. 수고들 하셨어요. 문제 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동사 쥐에 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동사 쥐에 더는요. 명사성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쥐에 더 타. 이렇게 주술사조 목적어나 동사 사조 목적어나 형용사 사조 목적어를 갖는 거죠. 두이. 마이자 더 타. 마이자. 쥐에 더. 굉장히 많이. 형용사 사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쥐에 더는 명사성 사조를 못 갖는다. 두이. 마이자 더 타. 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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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이 쓰여요. 쥐에 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쥐에 더 라는 동사의 성적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돼요. 자, 중요한 거죠. 쥐에 더 라고 해 가지고 쥐 더 후어 더 쥐에 더. 이거 정태보호 나타나는 복격 조사 아니에요. 원래 단어가 그런 거예요. 둥 더. 쥐 더. 쥐 더. 쥐 더. 쥐 더. 른 더. 잉 더. 써 더. 쥐 더. 쥐 더. 쥐 더. 등은 자체가 더가 글자 자체에 더가 있는 동사로 정태보호로 쓰이는 조사다와는 무관한 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의 세 단어들을 봅시다. 난 속. 괴롭다. 참을 수 없다. 견질 수 없다. 견뎌기 힘들다죠. 쥐에 더. 머무라고 느끼다. 뒤에 명사성 목적을 못 갖는 내가 알아두시고요. 두 주. 배죠. odr. 자, 여러분들 이거 부사인데요. 조금 있다 라고 할 때는 동사성 성분으로서 뒤에 명사를 갖는 거고. 지금 얘가 대부분 형용사죠. 형용사 앞에 쓰이면 부사로서 조금이란 뜻을 써요. 자, 얘가 형용사 앞에 쓰이니까 당연히 부사가 되겠죠. 그런데 어떨 때냐. 만족스럽지 못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렁이라는 형용사 뒤에 edr이 붙는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요. 그럼 렁 edr 그러면 좀 춥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요 edr은 이 앞에 붙어요. 요 edr 렁. 렁 edr 과 요 edr의 차이는 뭐냐. 요 edr 은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추운데 기분 나빠요. 추운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때는 요 edr 을 써요. 단 요 edr 은 부사니까 렁 앞에 쓰이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 이건 뭐냐. 워 요 edr 치엔 나는 돈이 조금 있습니다. 얘는 동사예요. 얘는 양사고 치엔 을 꾸며 주는 거죠. 그럼 다시 문제 볼게요. 다 주어져요. 인칭 대명사니까. 죄더. 요 edr 죄더는 아니에요. 다 죄더. 그렇죠? 요 edr 있으니까 뒤에 뭐가 와요. 하나의 문장이 쓰인 거예요. 주술사조가 목적으로 쓰인 거죠. 다 죄더. 요 edr 란 소. 그는 배가 좀 아프다고. 배가 아파서 견지기가 좀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다 죄더. 두주 요 edr 란 소. 그는 배가 좀 던지기 힘들다고. 배가 좀 아파서 견디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자, 동사 죄더의 특징 체크하셔야고요. 또 하나. 요 edr 부사로스일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을 갖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먼저 문제부터 보죠. 주의하오. 주의지에 배렌드 여우칭. 부야오. 주의지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 오늘의 포인트. 부사 주의하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부사 인데요. 자, 뜻은 가장 좋기로는 뜻이에요. 즉, 건이나 희망에 사용되는데요. 제가 화이샤시 이 나쁜 소식은 주의하오. 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어기부사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가오스라는 동사 앞에 조동사. 얘도 부사예요. 부정부사인데 그 앞에 오죠. 그렇죠? 맨 앞에 오죠. 주의하오. 부야오. 부야오. 앞에 왔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는요. 주어 앞에도 올 수 있어요. 부사는 보통 주어 앞에 안 오는데요. 셔측한 빙하오. 빙하오라는 건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에 환자를 보러 가는데, 주의하오. 가장 좋기로는 삼몬또치. 우리가 다 가는 게 좋겠어요. 삼몰이라는 주어 앞에서 놓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 할게. 주어 앞에 놓일 수 있고, 부야오 앞에 놓일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물론 주어 뒤에 써요. 니 주의하오 비의 취. 당신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할 때는 니 주의하오 비의 취.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죠. 자 그럼 문제의 세 단어들을 봅시다. 주의 가장 제일 대단이. 주의 거절하다 거부하다죠. 거절하다. 거절. 거절. 우리말 그대로 거절이죠. 별은 남타인 여우칭 초청 초대하다. 부야오 뭐 뭐 하지 마세요. 비의 듣고 갔죠. 즉제. 직접. 혹은 직접의. 직접적인. 다 되죠. 다시 그럼 문제 봅시다. 주의하오. 주의하오. 주의 주의. 비의 랜드 여우칭. 부야오. 즉제. 자. 주의하오는 부야오 앞에 놓인다. 됐죠. 그 다음에 거절하다. 주의 주의 비의 랜드 여우칭. 주의 주의가 부이고. 비의 랜드 여우칭. 비의 랜드 여우칭. 비의 랜드 여우칭. 얘가 목적화되죠. 얘가 관용화되죠. 그럼 주의는 당연히 이 사이에 놓이는 거죠. 부사로 쓰인 거죠. 주의하오 부야오 즉제. 주의 주의 비의 랜드 여우칭.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주의하오 부야오 즉제. 주의 비의 랜드 여우칭. 가장 좋기로는. 남의 초청을.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을 가진 거죠. 주의하오는 건의나 희망정에 사용되는 용법이고요. 부야오 앞이나 주 앞에서도 쓰일 수 있다. 먼저 문제보기로 하죠. 외면의 차오문성. 차오싱러. 타. 비. 자.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빼이 자구에 대해서. 알아야만 해요. 비동문이죠. 시험에. 자주 출두되는 형식이죠. 빼이 자구 형식. 비. 목적어. 동사. 기타 성분이에요. 목적어는 생략할 수도 있다. 왜. 누구누구에 대해서 당하다 그러는데. 밝히기 싫거나. 가해자를. 혹은 가해자가 누군지를 모를 때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빼이나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 게이만은. 중국어의 모든 전치사는 목적을 갖는데. 얘네 둘. 피동을 나타내는 게이예요. 일반 게이는 아니에요. 얘네 둘은 목적어를 상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나가 빙맨. 빼이 샤왕. 숭다오. 이윤치일러. 그 환자는 샤왕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는 행동을 한 샤왕이 나타나지만. 다음 문장에 보면은. 내가 빙맨. 빼이 샤왕이 생략됐죠. 숭다오. 이윤치일러. 그 병자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빼이 자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기타 성분이에요. 동사 뒤에 기타 성분은 결과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 한다. 기타 성분이라는 것은. 러자쿠와 각종 보호인데요. 각종 보호 중에 빠져야 할 보호가 하나 있어요. 무슨 보호가 있나요. 가능 보호가 빠져야죠. 결과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 보호와는 어울릴 수 없다. 그리고 각종 보호를 안 가지려면은. 적어도 동사 자체가 결과의 의미를 지닌 쌍음절 동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타 성분을 가져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에 나온 세 단어들을 공부해 봅시다. 겉 혹은 밖을 얘기하죠. 자우먼성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고요. 자우싱 시끄러워서 잠이 깨는 것을 얘기해요. 빼이 전지사죠. 피동을 나타내는 전지사이다. 그럼 다시 문제 봅시다. 인식 대명사는 주로 많이 가죠. 그 다음에 빼이가 와야 하고. 그 다음에 동사 플러스 기타 성분. 목적어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있는데. 목적어 있죠.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이게 그래서 다 빼이. 와이미앤드 차오먼성 좌우싱 러. 그는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의해서 시끄러워 깼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다 빼이. 와이미앤드 차오먼성 좌우싱 러. 그는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피동물란한 단은 빼이 자구죠. 형식 주어 빼이. 목적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수로 기타 성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기타 성분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어요.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전치사 권위입니다. 전치사 권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전치사 권위는요. 뭐뭐에 관하여로서 문장 앞에서 부사어로 많이 쓰이는거죠. 전치사 플러스의 목적어는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는데 관위는 문장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관위 찍어 후 이 호수에 관해서 하요 이도한 메이리더 조안 쇼너 아름다운 전설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요는 보통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전치사는 목적을 가지고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는데 관위는 보통 문장 앞에서 부사어로 쓰여요. 자 그리고 관위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뭐다? 더와 함께 어울려서 더와 함께 어울렸다는 것은 뭐다? 관영어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와 함께 어울려 명사 혹은 동사 뒤에서 관용어로 쓰입니다. 보세요. 원 마일러 2번 관위 중국 고대시 방면도 수 전부 묶으면 되죠. 그렇죠? 원 마일러 2번 수에요. 나는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어떤 책? 중국 고대사 방면에 관한 책을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와 함께 어울려서 관용어로도 쓰인다. 두위는 관용어로 안 쓰이죠. 이게 관위와 두위의 차이점이에요. 자 또 관용어로 쓰인 것 볼까요? 이 보고들의 내용은 무척 넓습니다. 동사 뒤에서 쓰여 있죠. 더 자 사주로 쓰인 거죠. 중국어는 더 자 지에고 더 자 결구라고도 해요. 역사 방면에 것도 있고 문학 예술 방면에 것도 있습니다 해 가지고 동사 뒤에서 아예 더 자 즉 관용어와 더로 이루어진 목적어 형식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이번 문제에 나온 세 단어들 봅시다. 샤화, 우스운 이야기, 우스운 꺼리죠. 관위, 뭐뭐에 관하여 국허, 고객이고요. 소호의 위원, 점원 판매원이에요. 다시 문제 보고 갑시다. 샤화, 쩌스, 이거 관위, 구허, 소호의 위원다. 자, 쩌스, 주어소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목적어와요. 샤화, 이것은 유머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관용어로 관용어로 관위, 고객과 판매원에 관한 우스갯소리입니다. 유머입니다. 그래서 관위, 구허, 소호의 위원다. 샤화이라고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제스위가 관위, 구허, 소호의 위원다. 샤화가 정답이에요. 즉 관위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관위는 더와 함께 어울릴 수 있다. 관용어로 쓰일 수 있다. 혹은 요 뒤에서 더자 용법으로 사용돼서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2번 용법 꼭 체크하셔야 돼요. 우선 오늘의 문제부터 보죠. 타이딱관이시, 지예허, 주안예, 빙, 매여,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문제풀이를 위한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부사, 삥입니다. 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삥은 결코, 전여라는 뜻으로요. 부정부사, 부나 매여 앞에 쓰여서 사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다름을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부정부사, 이징 6월, 이미 6월인데, 그니까, 태인치, 삥불허, 날씨가 결코 덥지 않습니다. 부정부사, 부앞에 삥이 쓰였죠. 타, 당잘, 정상, 삥 매여, 수이자, 잊지, 잘, 샹, 그는 결코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삥 매여죠. 줄곧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자를 썼죠. 삥불, 삥 매여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부정부사, 웨이도 있죠. 우도 있죠. 타도원티, 삥, 웨이, 지혜주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혜론, 삥우, 정쥐,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우는 매여의 서면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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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anie, 인came이 tipo, 삥, 의 vers causes, 삥. 메이어. 자, 삥하고 부정부사가 달라붙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붙어있으면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메이어 뒤에 뭐가 와 있느냐 메이어 관시. 관계가 없습니다. 메이어 타이따 관시. 그리 큰 관계가 없습니다. 가 왔죠. 무슨 얘기냐 직업과 전공은 그리 큰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문과인 경우에 그렇죠. 이과는 그래도 직업과 전공이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과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드믄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 기출문제의 정답은 직업과 전공은 삥. 메이어. 절커모음화가 없습니다. 타이따 관시. 그리 큰 관계가 없습니다. 삥. 부사로서 뒤에 부정부사를 갖고 나오는 거죠. 영법과 의미 기억해 주세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죠.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전치사 뚜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치사 뚜이는요. 뒤에 사물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뭐뭐의 대 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할 텐데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좋은 꿀조합이라고 해가지고요. 뚜이 간싱취. 뭐뭐에 대해서 흥미를 느낍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영법이죠. 뚜이 여 빵쥬. 도움이 됩니다. 혹은 뚜이 여 하우쥬.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뚜이 누구누구를 르 칭. 혹은 뚜이 서머스머 마이. 그 다음에 뚜이 쑤, 뚜이 샤, 뚜이 한. 이런 세트 용법으로 많이 쓰여요. 문장 한번 보십시오. 뚜이처번수 헌간싱취. 나는 이 책에 대해 흥미를 느낍니다. 매우 느낍니다. 그래도 되고요. 뚜이원어 헌 르 칭. 학우들은 나에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뚜이는 전치사 잖아요.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목적으로 해서 수로 앞에서 부서로 쓰였다. 그렇죠? 목적으로 해서 수로 앞에서 부서로 쓰였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두면 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나온 세 단어들 봅시다. 추주처는 여러분들 택시인 거 아시죠? 수후. 기사자씨 그럴 때 추주처, 수후. 기술이 숙자라는 사람한테 많이 쓰여요. 숙련고, 스승, 사부, 사범 등은 글쎄요. 요새는 거의 다 안 쓰이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냥 기술자들, 혹은 택시기사분도 기술이 있는 거니까 운전기술이. 그런 분들한테 수후 그러고요. 수후 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충분히 알다죠. 수후 시. 이거 혼자만 쓰였을 때는, 즉 회화처로 쓰였을 때는 수후 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글자로 쓰였을 경우에는 수후, 이성으로 읽는다. 그 다음에 두. 전치사로서 뭐뭐에 대죠. 다시 문제 봅시다. 추주처, 수후. 나왜. 휘장수 시. 두잘. 자, 두에 대해서 뭐뭐에 대서죠. 그쵸?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있고, 수로와줘이죠. 이 먹어에 대해서 휘장수 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택시기사들, 시가, 어떤, 그, 나왜. 나왜. 추주처, 수후. 두잘. 휘장수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의 정답은 나왜. 추주처, 시후. 두잘. 휘장수 시가 정답이죠. 그 택시운전기사는, 기사 아저씨는 이곳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두이, 뭐뭐에 대해, 뭐뭐에게, 전치다 플러스 목적으로, 수로와 빼서, 부사어로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두이에 관한 문제는 자주 출퇴도 됐었어요. 여러분들, 쭉 와 온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마, 인, 야, 워, 저, 상. 티, 공, 미, 앤, 휘, 더.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존현문입니다. 자, 존현문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존현문의 정의, 어떤 장소에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 또는 출현, 소실을 표시하는 문장이에요. 존현문이라고 하죠. 존재, 출현, 소실을 표시하는 문장이다.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 장소나 시간, 즉 부서어가 와요. 그 다음에 주어 아니에요. 부서와요. 그 다음에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고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목적으로 오는 거죠. 주어, 티엔, 시간이 왔죠. 파성러, 출현을 나타내는 동사가 왔어요. 이젠 따스,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젠 따스, 이젠이니까 불특정한 사물이 온 거죠. 이게 존재문의 형식이다. 존재문의 종류, 다시 봅시다.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존재, 대개 정지 동작이죠. 멈춰져 있는 동작이에요. 장상과죠. 일정화, 벽에 그림이 한 장 걸려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동작이죠. 출현, 이동하는 동작이에요. 등변, 칼고라이, 이량, 치, 저. 장소가 먼저 나왔죠. 동쪽에서 칼고라이, 한 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운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량, 치, 저. 자동차 한 대가 불특정한 목적물 나왔죠. 그 다음에 소실. 대개 이동하는 동작이죠. 이것도. 그 학교는 학생이 한 명 죽었습니다. 장소가 나오고, 불특정 목적어가 나오고,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온 거예요. 즉, 존재문이라는 건 존재에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문제의 세 단어를 봅시다. 인력, 음료죠. 티궁, 제공하다. 멘페이, 무료로 하다죠. 다시 문제 보시겠습니다. 마, 인력, 호, 저, 상. 티궁, 멘페이, 더. 자, 티궁이 수로고요. 멘페이, 더. 뒤에 더 있으니까 뭐가 와야죠. 명사가 와야죠. 그렇죠. 마는 어깨조사니까 맨 끝에 와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티궁, 멘페이, 더. 일녀마. 공짜 음료 제공해요? 어디서요? 기차 소개서, 호셔상. 자, 이게 부서로 쓰인 거예요. 그다음에 티궁이라는 건 출현을 나타내는 거죠. 멘페이, 더. 일녀마. 불특정한 어떤 음료인지는 모르잖아요. 불특정한 목적어가 와서 존재문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호셔상. 티궁, 멘페이, 더. 일녀마. 기차 속에서 공짜 음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물은 거죠.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낸다. 앞이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부서어로 쓰이는 거고요. 뒤에 불특정한 목적어가 쓰인다. 이해 안 가시면 앞에서 다시 돌아가셔서 살펴보셔야 돼요. 중요한 특수한 문장이에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